희성아, 엄마 이 방탄 가면 누나들이 희성이한테 잘해줘? 안 돼. 이제 알죠? 나훈이 누나를 잘해주는데. 기억이 안 되나 봐. 도깨비 할아버지 나훈이 누나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잡아줘. 멋있다, 멋있다. 내가 멋지다. 멋지네. 희성아, 고마워. 그런 말 하면 누나를 꼭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 나훈이. 나훈이 동생 사랑해 주고. 엄마 사랑해. 아휴, 정말 육아가 힘들어도 이럴 때 보람을 느끼죠. 나겸이는 엄마 2박 3 가고 난 다음에 아빠랑 시간 보내는 거 어때? 좋아. 좋아? 근데 그때 아빠가 할아버지가 됐잖아. 목포 여행 때 아빠가 할아버지로 변신했었잖아요. 아니. 아빠예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약국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진짜 슬퍼했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늘 노래주던 아빠가 이렇게 할아버지도 변하니 우리가 슬플 것 같고. 아빠랑 엄마가 죽을 것 같고. 응. 어머 세상에. 응, 엄마 아빠는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서 나겸이랑 휴어줄 수도 있는데. 아직, 아직 많이 남았어 시간이. 많이? 응, 엄청 많이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막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뭔데? 어떤 택배가요? 물고기. 자, 엄마. 응? 물고기? 엄마, 요기 할구나. 얘네 좀 구경하고 있어? 응. 물고기. 물고기? 아이고. 엄마, 요기. 엄마, 요기. 엄마, 요기. 괜찮아, 우리 아들. 여기 인하공지 있잖아. 인하공지가 아니야. 어떤 물고기 있어? 그 장난. 아이고야. 귀여워. 얼굴 귀엽지? 귀엽다고? 여기 눈이다, 눈. 지금 만지는 거예요? 저번에 탈출한 낙지도 맨손으로 잡았던 나나 자매잖아요. 장어! 장어도 낙지처럼 잡을 수 있을까요? 물고기 흥경. 야, 일단 희성이가 시도하는데. 아! 아! 느낌 이상할 것 같아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나훈이도 도전해보는데. 오! 어머머, 어머머. 갑자기. 나훈이 잡았지? 하나, 둘! 오! 아, 어디가, 어디가. 빨리 가. 아, 난리 났네요. 와, 개미 됐어요. 야! 잠깐만, 나겸이는 잡을 수 있나요? 야! 얘, 여기에서 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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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낙은이 진짜 휴식하네. 센 언니다, 센 언니. 어, 콧물. 꽉 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잡아야 돼. 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서. 한 마리. 와, 부럽다. 이야, 다음 장어까지. 낙연아, 대단하다. 우와. 다리. 수상 시장에 온 것 같아요. 프로인데, 프로. 얘 얼굴 좀 봐. 귀엽지? 얘 얼굴 좀 봐. 귀엽대? 어디가 귀엽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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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귀엽지? 얼굴은 자세한데. 얼굴은? 대단히 얼굴은? 나오나, 얘가 물 이렇게 비추는 거 봤어? 응. 예쁘지? 한 마리만 먹어보자. 한 마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388화. 슈퍼맨은 10점 만점 10점. 스티커 하고 싶은데. 스티커? 스티커 아빠가 되게 좋은 거 시켰어. 크고 좋은 거. 역시 없는 거예요. 이 시계 있지? 2시가 돼야 나타나. 2시가 되면 올 거야. 아, 택배가 2시? 맞춰서 오나 보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응. 이게 스티커가. 스티커. 나겸이. 누구죠? 상현이 형 작품 2개를 같이 했는데. 나는 메이비 누나 옛날에 라디오 하실 때 로고 좀 써서 들었었어. 약간 모르는 아저씨. 두 명이 이렇게. 보면은 좀. 삼촌이라고 하잖아. 삼촌. 아저씨는 좀 푸른가? 그치 그치 모르는 삼촌인데. 그래도 상현이 형. 아니 메이비 씨랑도 인연이 있고. 윤상현 씨랑도 인연이 있으면. 어떤 분들인 거야. 2시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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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솜사탕과 함께 오후 2시에 나타난 삼촌들은. 오후 2시. 설마. 나 여기까지의 세촌으로. 안녕. 라면아 라면아. 내가 왜 이렇게 잘해. 라면아. 우리집 준호라는 고유명사를 만든 직캠 영상 장인 준호 삼촌. 그리고 우리집 막내 찬성 삼촌이네요. 원조 짐승남 2팸이 5년만에 돌아왔어요. 오늘 새벽 고금장 입고 세심자가 누구죠? 윤아빠와 찬성희 삼촌은 작품에서 두 번이나 형제 연을 맺었었대요. 찬성희 그 친구가 저랑 드라마하고 영화를 찍어서 친분이 있어서 준호 그 친구가 다복한 과정을 꾸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 그래 와라. 와서 한번 우리 재밌게 사는 모습 한번 와서 보고 경험해봐라. 나겸아 나혼아 희성아 안녕. 우와 반가워요. 나겸아 나혼아 문 좀 열어주세요. 나겸아 나혼아 희성아. 두꺼야? 누구지? 희성아 안녕. 앉아야 너 앉아. 오 아이들 눈높이 맞춰주네. 눈높이 맞춰주네. 앉아야 너 앉아 너 너무 커. 나혼아 노란색 먹을래? 노란색 먹을래? 고마워 나혼이 고마워. 고마워 맛있겠다. 하탕이야 하탕. 구름 하탕이야. 얼마나 달콤할까요? 맛있다. 나겸아 나겸이 좋아하는 거 있는데? 스티커 이만큼 가져와. 나겸이 좋아. 나겸이 스티커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나혼아 선물 하나 더 줄게. 나혼이 선물. 나혼이 선물이 좋아하지. 취향저격이다. 빡빡. 빡빡. 희성이 타. 희성이 선물. 희성이 핸들. 이걸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차는 없고 핸들만 있어요. 희성이 됐다. 희성이 됐다. 나는 사무소 찾아올 거야. 안녕 이성이. 안녕. 막상 오니까 또 부끄러운가 봐요. 찬성의 삼촌이야 찬성의 삼촌. 안녕. 아빠 드라마 같이 했어. 얼굴이. 안녕. 안녕.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삼촌들. 이성아 너 어떻게 머리 색깔이 이렇게 예뻐? 아이고. 귀여워. 이성이 자동차 좋아한다더니 진짜 꽉 트고 있네. 어머머. 너무 잘 놀아준다. 이성이 자동차가 좋아? 히히 나와야지. 히히 나와야지. 히히 나와야지. 내가 여기 있지롱. 나은아 왜 그 위에 있어. 나은이 방미 깠어. 뭐라고? 나은이 방미 깠어. 나은이 방미 깠어. 나은이 방미 깠어. 나은이 방미 깠어. 상촌들 쓰러진다. 이게 뭐야. 나은이 방미 깠어. 하하하하.